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은 오늘의 아침 오늘의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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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글만 멈칼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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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밥! 오늘은 여러가지 케밥을 가져왔어요 라바시드네르, 데일리드네르, 팔라펠빵, 필라푸드네르, 데일리스프, 파클라바, 양파린 지금까지 또띠아 케밥이에요 애호박 소주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그건 맛있네요 정말 맛있다 다 먹은 애호박 그러니깐 온갖의 고기 더 맛있다 고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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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먹기 좋고 먹기 좋았어요 탕수육 너무 맛있어요 매우 먹기 좋고 너무 맛있어요 넘 면을 먹기 좋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나의 앞머리가 뱉어져요 다리에 뱉어져요 팝키파크 팝키파크 닭고기, 단랑고기 반반이에요 팔라페 오름 돈뜨 comprendre 오름 돈뜨린 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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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먹어서 여전히 먹으면 남은 식감은 하나! 정말 맛있다! 그냥 먹으면 끝!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삭한 맛 달콤한 맛 매콤한 맛 면은 정말 맛있다. 매운 면은 조금 더 맛있다. 면은 구운 면은 정말 맛있다. 면은 정말 맛있다. 요거트 소스 복숭아 라면 라면 후치 flow 고춧가루 참고로 구운 면과 일찍 맵니다! 아가씨가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먹으면 좀 더 맛있었습니다. 너무 맛있다! 먹기 좋다. 고춧가루는 파는 와중에 다 먹습니다. 고춧가루는 고춧가루가 더 맛있어. 제가 먹으라고 했는데도 아름다워. 당면이 너무 잘 어울려있으면 좋지 않을까. 너무 고소하니 너무 고소하니. 고소하고 고소한 맛. 고소하고 고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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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매운 고추를 먹으면 더 맛있다! 고추를 먹으면 더 맛있다! 치킨은 꼭 먹어라! 치킨을 깨끗하게 구워줄게요! 치킨은 반죽을 먹기 좋습니다. 치킨은 매우 정말 맛있어. 치킨이 정말 맛있었어요. 치킨은 저는 치킨을 먹어야 합니다. 치킨은 정말 맛있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 저녁에 먹어야겠어요. 디저트 단무지 소스 소스 너무 맛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 가지 케밥 먹어봤는데요. 라바슈랑 필라프 케밥 진짜 맛있었어요. 다른 케밥 종류는 처음 도전한 건데 안 먹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속이 꽉 차있어서 진짜 든든해요. 트리키에 가면 고등어 케밥도 있다는데 꼭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디저트까지 완벽!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